과연 얼마나 반길 것인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. 과연 얼마나 반길 것인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. 저도 상황이 안 되고 이모들도 상황이 안 되고 하시니까. 반가워. 저희가 잘 시작하겠습니다. 저 잘하고 싶었는데 못해준 것 같이 이것도 아쉽고. 진짜 이틀 이슈가 너무 얼마죠. 나랑 같이 챙겨서 다른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. 멍실이 아내가 어디로 입양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. 그런데 때마침 오산시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. 오산시의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여태까지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.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냄새를 나지 않게 하면서 그 위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설치했기 때문에 혐오 시설을 재탄생해서 창의 공간으로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활용했다. 이것이 큰 가치가 있고요. 위견을 잘 보호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시설로서 갖춘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태까지 지켜보는 중 이것은 우리의 시설을 시작합니다. 우리의 시설은 우리의 시설을 시작합니다. 우리의 시설을 시작합니다.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아 괜찮아 사람이 보면은 호의적인 행동이지만 이 아이 귀집으로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왜? 사람하고 같이 사회화를 경험했던 것이 전혀 없잖아요 좀 더 지금 긴장도가 좀 떨어져야지만 그 사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깨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몽실! 그렇지 궁금해 우리 몽실이는 엘리자가 볼 때는 같은 강아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몽실이가 매개체 역할을 해줄 겁니다 몽실아 가봐 몽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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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이쁘게 Holz 진짜 요즘 멋. 폭. 절 정말. dot 比 자, 봐봐. 얘가 오늘까지 이렇게 안 보여줘. 아, 부착해. 몽실이가 자기가 먹겠다고 안 하면 얘가 더 긴장하네. 이런 아이들이 헬퍼도 먹었으면 되게 좋은 거지. 실질적으로 몽실이의 입이. 거시지 말라는데? 반겨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. 이거 안 잊어버린가 궁금해요. 나 지금 손에 땅을 봐. 장난 아니야.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. 마음을 안 주네요, 봉신. 너 Geez. 너. 네. 어, 뻔었어. tah tah tah. 알아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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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좋아좋아 나 훈아본줄 알았어요 훈아본줄 알았어요 알아봐 어머어머 알았어 알아서 안해요 팀장님 더 노력하셔야겠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 뭐 때문에 걔만 또 못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정말 크잖아요 저 키워졌다고 이렇게 나뉘는데 맛이 봉지 간신 오 오 몽실이 지내는 곳에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몽실이 지내는 곳에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몽실아 내 방보다 큰데? 이 정도면 거의 5성 거 호텔 아니에요? 그쵸? 몽실이 지내는 곳에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몽실아 내 방보다 큰데? 몽실아 내 방에 걸렸는데 이제 마음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사실 하수정말 처리장 싫어하잖아요 냄새나고 밑에 어쨌든 안 좋은 게 붙여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면 너무 적극적으로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기관들을 잘 우리가 케어해야 한다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 시설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몽실아 우리 진짜 열심히 잘 살살했지 자주 볼게 잘 버텼고 고생했다 공실아 사랑해 공실아 사랑해 공실아 사랑해 동시에 사랑해 사랑해 한글자막 by 박진희